오늘 대구와 울산 지역에는 5월에 때아닌 우박이 10분 가까이 쏟아졌습니다. 지름이 최대 3cm에 달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마당과 화분에 우박이 쏟아집니다. 강풍을 탄 우박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칩니다. 우박이 자동차 안 유리와 곱니까지 덮치며 운전을 방해합니다. 오늘 낮에 시쯤 대구 일부 지역에 10분 가까이 우박이 쏟아졌습니다. 큰 것은 지름이 3cm에 이릅니다. 천둥봉개에 기스포구도 내려 일부 도로는 한때 침수됐습니다. 경북에서는 자두와 사과 열매가 우박에 맞아 상했습니다. 현재까지 축구장 270개 면적에서 우박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낮 4시 반쯤에는 울산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. 지름 1cm짜리 우박이 5분 가까이 세차하게 쏟아졌습니다. 거기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우르륵 쏟아졌거든요. 애가 맞고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. 기상청은 30도 가까운 땅 위 공기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5km 상공의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장해져 유박이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경민진입니다.